미국 출시론 대학의 미이준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미이준의 저녁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미스터 스트라우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추천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일화입니다. 1850년대 미국에서는요 골드러시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미국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왔던 그런 시대죠. 자 그런데 이 골드러시 시대에 이들을 상대로 해서 옷도 판매하고 또 텐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한 독일계 유태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미스터 스트라우트였고요. 자 그런데 미스터 스트라우트가 가만히 보니까요. 광부들이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옷이 금방금방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안되겠다 조금 더 강력한 소재를 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천이 있었는데요. 이 천을 가지고 만들었던 바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됐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리바이 스트라우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바이스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일화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금과 은을 차기 위해서 사람들이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 금광에 투자하는 것보다요. 오히려 청바지를 만드는 스트라우트 기업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곡개인 같은 것을 판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도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회기를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제2의 골드러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4차 산업혁명인데요.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생각해 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는지 전기차라는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클라우드를 이끄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인공지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메타버스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각 키워드별로 승자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가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 기업에 투자했던 것처럼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반도체라는 산업 분야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요 반도체라는 산업 분야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믿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요 4차 산업혁명 중에 주요 키워드 전기차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인데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를 함께 공부하고 분석해 보는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리바이스 같은 보석 같은 종목을 찾기 위한 오늘의 미즈온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인공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온세미컨덕터라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제가 한 1, 2주 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소개를 드린 바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오늘 온세미컨덕터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기사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요. 제가 보통 월요일날 방송은요 토일하고 일요일은 저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녹화를 진행합니다. 자 지금 현재도 7월 8일 금요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7월 8일 기사 이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안되겠다. 아 월요일 컨텐츠는 이 온세미컨덕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끌어낸 그런 기사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실렸길래 이런 온세미컨덕터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제작하게 됐는지 직접 한번 읽어 보시죠. 자 온세미컨덕터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입은 애주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스퀘아나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다루고 있냐면 스페큘레이션이니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이 있는데요. 어떤 소문이냐면 온세미컨덕터랑 지금 테슬라가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읽어 보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제 이미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이 뉴스가 반영이 되면서 온세미컨덕터의 주가가 지금 금요일날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세미컨덕터의 주가가 금요일날 떨어지고 있었는데 올라가죠. 그런데 그 이유는 서스퀘어나가요. 어떤 일을 지금 정해주고 있냐면 스페큘레이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지금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테슬라랑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계약 내용은 당연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죠. 실리콘 카바이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리콘과 카바이드를 합쳐서 만든 이 합성 소재를 만드는 반도체는 굉장히 좀 커다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내구성도 높지만 열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따라서 높은 열에서도 작동이 잘 돼야 되는 전력 반도체의 최고로 유용한 그런 반도체 형태가 실리콘 카바이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리콘 카바이드 우리가 줄여서 SIC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따라서 이 SIC 전력 반도체를 온 세미컨덕터가 테슬라에 제공하는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루머가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크리스퍼 롤랜드고요. 자 이분이 지금 레포트를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서울 이코너믹 데일리 즉 한국 신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 신문이겠죠. 한국 경제 신문이 보도하기를 새로운 디테일 포텐셜 딜이니까 지금 딜이 진행되고 있는데 온 세미컨덕터와 테슬라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가 부천에 공장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장이 선택이 됐다. 어떤 것으로 선택이 됐냐면 새롭게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들어서 테슬라한테 공급하는 이런 딜이 체결이 됐다. 따라서 한국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는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원래 테슬라는 SIC 반도체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SIC 반도체가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제공업체, 그 협력업체가 온 세미컨덕터가 아니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이거든요. STM이죠. 티커네임이. 이 기업을 원래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과의 계약을 끝내고 이제는 온 세미컨덕터로 건너올 것이다. 이런 호재가 지금 들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먼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KBS 뉴스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차세대 반도체 연구 제조 기반 확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죠. 세계적인 전력 반도체 생산 업체인 온 세미가 국내 연구소와 제조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로 떠오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차량 반도체 수급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온 세미컨덕터가 반도체 제조 시설을 경기도 부천에 짓기로 했습니다. 온 세미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세계 2위 전력 반도체 생산 업체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만들 공장이 완공되면 이 분야 생산 능력은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고열과 고압의 강해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018년 탑재한 뒤 매년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지만 매년 40%씩 성장해서 2025년에는 47억 달러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지금 KBS 뉴스에도 크게 좀 대서특비리 되어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시킹알파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지난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2024년까지 세미컨덕터가 만들고 있는 SIC 전력 반도체가요 만들어내는 매출이 무려 10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뻥튀기 된 그런 전망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와 부천의 공장을 새로 세우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한 10억 달러는 너무 많고요. 한 5억 달러 정도의 레비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온 세미컨덕터가 자체적으로 보는 잠재력은 2024년까지 SIC 반도체로 10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그의 한 반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 딜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세미컨덕터의 자체적인 예측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온 세미컨덕터가 10억 달러 정도를 SIC에서 만들어낸다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닝퍼시어 즉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를 우리가 EPS라고 그러잖아요. EPS가 1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온 세미컨덕터가 1년에 어느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내는지 보면 쿼터당 지급이 1.2, 1.18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1년에 한 5달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닝이. 그런데 5달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온 세미컨덕터가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달러를 추가로 만들어낸다면 이 SIC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을 한 25%, 20% 정도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계산이 가능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프로덕션, 테슬라랑 계약을 맺는 게 온 세미컨덕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하고 만약에 공유를 하더라도 따라서 테슬라가 원래는 반도체 계약을 할 때도 한 기업하고 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기업과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도 지금 1달러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문가 롤란드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온 세미컨덕터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지금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냐면 원래는 코모디티, 그냥 일상용품의 전력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이제는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서플라이어로 바뀌고 있다. 어떠한 부가가치냐면요. 굉장히 성장력이 강한 그런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분, 인더스트리아, 그리고 5G라든지 서버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한 것이 온 세미컨덕터다.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IC 전력 반도체가 열에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에 강한 이 특성이 비단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재에도 많은 활용이 되고 5G 통신, 그리고 서버에도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SIC 반도체의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새롭게 계속해서 마진이 높은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행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굉장히 훌륭한 경영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올가닉 성장이 늘어날 것이다. 자연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익스펜션 멀티플, 멀티플은 프리미엄이잖아요. 온 세미컨덕터는 전통적으로 이 멀티플이 굉장히 낮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성장성이 강한 그런 비즈니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멀티플이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앞으로 SIC 반도체에 집중을 하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플도 아직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멀티플이 신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앞에서 우리가 읽어본 기사에는 온 세미컨덕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잠재력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온 세미컨덕터가 집중하고 있는 두 개의 성장 동력이 하나는 파워, 두 번째는 센싱이거든요. 파워는 이제 전력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에 지금 투자를 하는 방법이 온 세미컨덕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발전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력 반도체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5G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파워, 그 밖에도 EV 차징 스테이션에도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온 세미컨덕터다. 이쪽의 시장 규모는요. 지금 2025년까지 매년 매년 6%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 성장 추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매출의 성장을 온 세미컨덕터는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의 그 자체적인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파워 쪽은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쪽은 15% 정도 매년 매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은 온 세미컨덕터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은요. 바로 센싱입니다. 자 센싱이 10% 정도 매년 매년 지금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미지 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앞으로 자율주행이 가속화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센서가 필요하겠죠. 자율주행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로보틱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화를 이끌어낼 때 자동화도 역시 센서가 바탕이 돼야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토메이션 그리고 머신 비전 뭐 이런 쪽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라이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센서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지금 뒤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온 세미컨덕터의 두 번째 성장 동력 센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 세미컨덕터의 자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인텔리전트 센싱 쪽의 매출은요.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매년 13%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파워 쪽은 15% 그리고 센싱 쪽은 13%의 매출 성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멋진 투자 기회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 온 세미컨덕터. 과연 이 펀드멘탈은 어느 정도로 좋은 기업인지 직접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킹알파 온 세미컨덕터 페이지에 와 있고요. 맨 먼저 주가의 흐름을 좀 볼까요? 1년 동안 41%가 오히려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크게 주가가 흔들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YTD로 보면 25% 정도 빠졌고요. 6개월 동안 18.87% 한 달 동안은 19.9%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팅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세 가지 레이팅 중에 퀀트 레이팅이 가장 중요하겠죠. 퀀트 레이팅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모멘텀, 리비전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요인을 합해서 수치적인 분석을 해주는 건데 컨트롤에이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5점 만점에 4.87,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다 지금 녹색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만 A를 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최소한 A- 혹은 A, A+,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밸류에이션만 B 정도를 받고 있고요. 성장성은 I- 그리고 수익성은 A, 모멘텀, 주가의 힘이 지금 A+, 굉장히 좋은 편이죠. 마지막으로 예상치,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매출의 예상 아니면 순이익의 예상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추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겠습니다. 시킹얼파와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를 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총 5명의 준 전문가가 평가를 해줬는데 5점 만점에 4.6이 나오고 있습니다. 5명 중에 3명은 스트롱 바이를 외치고 있고요. 2명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식 전문 블로거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보면요. 지난 3개월 동안 29명이나 되는 사람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29명 중에 17명이 스트롱 바이를 주고 있고요. 5명이 바이, 그리고 7명만이 지금 보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온 세미컨덕터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서 4.34라는 비교적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 따라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레이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컨트레이팅은 4.87, 월가의 전문가들은 4.34, 그리고 SA 오토즈 레이팅은 4.60이라는 종합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다음으로 어닝 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어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비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리비전 점수가 지금 A플러스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총 28번의 어닝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상황을 반영하면서 이 기업의 어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28번이나 업데이트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8번 모두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재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무성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반도체 업체의 공급망 부족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어닝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순환보다는 오히려 추세적인 성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온 세미컨덕트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디비던들을 볼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배당금을 나눠주지 않는 그런 기업이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만 유일하게 비의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근데 밸류에이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PE래시오 갭을 보시면 갭이 이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즉 공식적인 거잖아요. TTM은 과거 12개월의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현재 과거 12개월의 순이익에 비해서 15.96배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진 않죠.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평균이 18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5.96배는 그렇게까지 싸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평균과 비교를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논갭 TTM은 지금 13.65인데 과거 5년 평균은 20배였습니다. 논갭 포워드는 10.65밖에 되지 않는데 과거 5년 평균은 18배. 그리고 PE래시오 갭 포워드는 11.24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과거 5년 평균은 38배였거든요. 따라서 과거의 멀티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옆에 보면 PEG, PEG래시오가 있는데요. PEG라는 것은 PE래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성장률이 PE보다 좋으면 굉장히 낮은 숫자를 기록할 수가 있는데 0.05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포워드로 계산을 해도 0.48입니다. 따라서 성장세에 비해서 PE래시오가 굉장히 낮은 기업이 온 세미컨덕트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S래시오도 보죠. 매출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보잖아요. 자 그런데 매출에 비하면 3.12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 2배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비싸졌죠. 따라서 아 이 부분을 보면요. 뭔가 수익률에서 상승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올라갔는데 아까 PE래시오 즉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PE래시오가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아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향상하고 있구나.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세입니다. 성장률은 매출을 기준해서 한번 보면요. 과거 12개월 동안 온 세미컨덕터의 매출 성장은 30%가 넘어갔었고요. 과거 5년 평균은 12%입니다. 뭔가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의 매출이 굉장히 좋은 그런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6%가 넘는 매출을 추가적으로 성장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면요. EPS 즉 어닝 퍼 셰어의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 굉장합니다. 300%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78%나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면 최근 들어서 뭔가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됐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매출이 급성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비즈니스 믹스가 바뀌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EPS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가 나와 있는데 무려 22.27% 정도를 지금 마켓에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은 18%였으니까 굉장히 좋은 추세를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수익률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수익률로 건너가 보죠. 자 온 세미컨덕터의 수익률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총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는 게 있는데 이걸 빼고 남아있는 프로핏을 우리가 총이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총이익률이 43.79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 5년의 평균은 36%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원래 이제 이익률을 볼 때요. 프로핏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률은 얼마든지 경영진에서 예를 들어서 세일즌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하던 건지 아니면 연구 개발비에 쓰는 돈을 좀 절감하면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스 프로핏은 그렇게 낮춰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여기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기 전에 총이익률 즉 매출에서 그냥 직접 비용만 뺀 거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의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미컨덕트가 최근 들어서 두 가지의 성장 동력을 발견했잖아요. 하나가 이제 파워 부분이고 또 하나가 센서죠. 이 두 부분에서 매출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 두 부분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아 이 기업이 지금 진화하고 있구나. 예전과는 뭔가 다른 것을 판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이 성장하면 당연히 이제 그 밑에 있는 넷 인컨 마진도 올라갔겠죠. 과거 5년에는요. 넷 인컨 마진이 10%가 되지 못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20%라는 굉장히 좋은 넷 인컨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좋겠죠. 지금 11.7%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리턴 온 커먼 에큐티 우리가 ROE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순이익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33%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은 17.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온 세미컨덕터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죠. PEERS를 보면요. 지금 뭐 비슷한 종목들과 비교를 해놓겠죠.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라고 나와 있고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온 세미컨덕터가 여러 가지 레이팅을 봤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세미컨덕터 67개의 종목 중에서 2위에 지금 퀀트 레이팅이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펀데멘탈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67개 중에 1위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지죠. 클릭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세미컨덕터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좋은 퀀트 레이팅을 받고 있는 기업은 네오포토닉스 코오퍼레이션입니다. 4.88을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온 세미컨덕터가 4.87 퀄컴이 4.77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4.73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ADI가 6위, 7위가 지금 TSMC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AMD가 10위를 차지하고 있죠. 뭐 그 밖에 다른 종목은 인텔이 27위에 지금 랭킹이 돼 있고 마이그론 테크놀로지가 33위 마벨이 38위고요. 엔비디아가 40위에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펀드멘탈의 수치적인 분석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온 세미컨덕터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온 세미컨덕터라는 반토체 기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요. 한 100년 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다, 전기차다 이런 곳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100년 전에는요. 자동차라는 혁명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이 됐었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들어섰던 신규의 자동차 기업이 3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3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차 시대를 대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자동차 기업의 수는 5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엄청나게 커다란 혁명의 기회, 투자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시대가 이 시대를 좀 이끌어 나갈 것은 자명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100개, 200개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동차 혁명이 나타난 것처럼. 하지만 그중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몇 개가 되지 않죠. 보드라든지 GM에 투자한 사람만 벼락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깡총을 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전기차 기업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전에 자동차 혁명이 100년 전에 일어났을 때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석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했었죠. 석유 기업은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정유 기업이라든지 석유 관련된 기업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5개가 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커다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 투자의 기회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기차의 시대, 자율주행의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도 같은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이 4차 혁명을 이끌어갈지 찍어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기업이 1등이 되건 그 뒤에서 버티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오히려 확률이 높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